악기를 쓰다보면 사람이 기분전환도 할 때가 있고 테너를 또 서시는 분들은 또 엘토를 갈아타는 경우가 있고 또 엘토를 서시는 분들은 또 테너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또 소프라노를 부르는 사람들은 또 직관소프라노를 할 수가 있고 먼저 테너, 야나기사와 W공이 520만원짜리인데 신품시에 520만원짜리인데 중고를 280만원에 모시겠습니다 중고 아주 상태가 양호하고 또 저희 회사에서 깨끗하게 손질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야나기사와 엘토 902 이것도 역시 깨끗한 제품입니다 이 902 제품이 신품시의 가격은 450만원인데 중고가격은 230만원에 모시겠습니다 230만원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나기사와 992 992, 곶간소프라노입니다 곶간소프라노입니다 곶간소프라노 보세요, 곶간소프라노 곶간소프라노 거의 새것 같습니다 요거는 신품시 가격이 650만원인데 저희가 중고 판매가격은 380만원에 모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이 쓰시다가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싶을 때 모카 악기에 오시게 되면 모카 악기는 중고 악기를 매입하는 악기즘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고가격을 보상해드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악기를 가져가는데 그래서 여기에 오시게 되면 이것저것 불어보고 캐논불도 바꿔가시는 분도 계시고 뽈머리아도 자기 마음에 드는 것 바꿔가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야나기사와의 관심 가진 분들은 테너 하나, 엘토 하나, 곶간소프라노가 있습니다 관심 가진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